오늘은 수산면 하천리를 갔다 왔습니다. 수산면 하천리 뭐 출렁다리 까지 한 7군 걸린다는데 이 땅이에요.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석축 쌓아진 땅이 있고 오른쪽에 가운데 쯤에 펜션 하나 있고 그 뒤에 이면 있잖아요. 거기에요. 여기 이렇게 고자리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한 400m 직선거리 400m면 이제 여기 청풍호가 나와요. 뭐 태풍이 온다고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뿌였네요. 그래서 이쪽에는 펜션들이 다 펜션이구요. 그래서 여기는 펜션용 부지로 이제 승인을 받은데요. 저기 이제 건축허가까지 다 받았고 청풍호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땅이 보입니다. 우리 땅은 아니지. 내 땅도 아니고 뭐야. 여기 땅 파는 분 땅. 오늘은 300%로 3배속으로 돌리고 있어요. 네. 바로 여기입니다. 최촌 베리굿입니다. 베리굿 부동산. 여기 수산면 하천이에요. 전에 이렇게 한번 왔었잖아요. 펜션 옆에 찍었다가 내렸고 이 땅이 지금 여기는 임야인데 여기가 265평이에요. 그래서 평당 22만원 하면은 5,836만원이 되네요. 이 땅이에요. 임야. 이 임야는 그쪽으로 길이 펜션으로 해서 이어져 있어요. 펜션으로 해서 길은 이어져 있고요. 이 펜션은 지금 약간 머리가 아파서 우선 한 걸 내렸어요. 뭐 머리 아픈 일이 해결되면 여기 펜션은 다시 올릴 거고요. 지금 이 임야는 개발을 하셔야 돼요. 이거 뭐 나무 비내고 뭐하고 허가 바꿔려면 어쨌든 간에 돈 좀 들겠죠. 길은 이어져 있으니까 뭐 상관 없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임야 내놓은 분이 여기 개발된 땅을 또 내놨죠. 이쪽은 보면은 지금 나무 몇 개만 내비두고 다 변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펜션용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아예 개발 다 끝났고 건축 허가까지 나 있어요. 건축 허가까지 나 있고 한데 여기는 평당 40이에요. 여기가 지금 두필기거든요. 풀이 많아서 저 안에는 못 들어갔고 여기 이제 축대 쌓아 놨잖아요. 여기 축대 쌓아 놓은 데 여기 부터 여기는 포장을 하셔야 돼요. 여기는 포장을 옆에 집하고 나눠서 하셔야 돼요. 여기 여기 길은 반반식이니까 여기하고 반반이거든요. 그러니까 봐셔야 되고 여기는 이 땅은 보시면 축대를 다 쌓아 놨잖아요. 축대를 싹 다 쌓아 놨으니까 뭐 크게 정리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. 그리고 이쪽에 아스팔트 도로에는 여기 상하수도 강까지 다 묻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축대 쌓아는 기준으로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보면 나오잖아요. 지금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이쪽도 축도를 다 쌓아 놨잖아요. 근데 이쪽 도로는 저 옆에 하고 저 옆에 아까 그 나무로 된 펜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쪽이랑 그쪽 길을 포장해서 사용하셔야 돼요. 이거 왜 땅이죠? 땅 여기는 두필지인데 두필지를 합쳐 갖고 528평이에요. 528평이 평당 40만원이죠. 두필지니까 271평하고 258평인데 어쨌든 528평에서 평당 40하면 2억 1,139만원 이렇게 되네요. 뭐 디제 디제 짜투린 떼주시겠죠? 여기는 펜션용지로 이미 펜션 지원를 껏는지 허가가 다 있으니까 뭐 상하수도 여기 다 묻혀있고 여기 올라가는 이 도로만 옆에 하고 반반씩 돈 내 가지고 여기만 포장하시면 되고요 여긴 뭐 사방천지다 펜션이구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계곡이 있는데 지금 뭐 내려가는 진입로를 다 뭐 낯질을 하고 아니 낯지 말고 예추기를 돌리고 해야 돼요 야는 진돗개고 저 조그만 발발이는 유기견인데 여기서 밥을 줘가지고 여기 와서 눌러앉았어요 저 허영건이 진돗개 순놈 8살